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부산의 한 대학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갔네요. 제보였죠? 네.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저희 학교에 막 춤추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 좀 이상하게. 이상하게 추고 있어요. 아니 근데 춤. 매일 이상한 춤을 춘다고? 캠퍼스에서 춤을 추는 남자. 과연 정체가 뭘까? 넓은 캠퍼스를 이리저리 살펴보던 그때. 저기 봐. 멀리서 포착된 희한한 움직임. 보안이 춤을 추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춤이 좀 이상하다. 비보이인가요? 음악을 듣고는 있지만. 요상하게 움직이는 손떡이다. 저게 무슨 춤이에요? 약간 주차 안내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할 수 없는 춤을 추고 있는가? 여기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아 혹시 춤 연습하는 거예요? 아니 춤 말고 다른 거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요요 연습하고 있어요. 요요? 요요? 요요라고요? 어릴 때 갖고 놀던 장난감 요요로 무슨 연습을 한다는 건지. 이미지 노래를 들으면서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제스처오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대는 뒤. 좀 크네요. 요요가 바뀌었어요 요즘. 이럴 수가. 아니 이게 정량 요요란 말씀? 우리가 알고도 요요하는 모습과는 영 땀판. 게다가 요요가 하늘로 붕하니 뜬다. 실이 매달려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요요 맞아요? 네. 진짜 요요네? 오. 줄과 완전히 분리가 되는 요요부터. 줄 달린 요요도 그의 손끝에서는 전혀 다르게 태어나. 마치 손에 모터라도 담근 마냥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와 정말 잘하네요. 손에 뭐 있어요 지금? 아니 그냥 요요 돌리는 거죠. 아 어떻게 이렇게 빨라요? 다 연습에 의해서 익숙해져서 빠른 것 같아요. 요요 하나로 못하는 게 없다 손 몇 번 요래요래요래 하더니. 여기죠 여기죠. 신기하네요. 손끝에서 팽이 마냥 뱅그르르르 동이지만. 요요뿐만 아니라 줄까지 완벽하게 간다. 이야 마술 같아. 슬로우로 걸어야 돼.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기술들의 총재판. 딴 강아지 딴 강아지. 와 와 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들도 눈이 휘둥그레. 제가 생각한 요요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몸 밑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처음 봐가지고 완전 멋있네. 아 이거요?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요요의 세계가. 이 남자의 손끝에서 펼쳐진. 우와. 정말 훌륭하네요. 정말 잘하네요. 여긴 가든 요요와 함께. 손안에 작은 요요로 만들어내는. 무궁무진한 동작들. 이것이야말로 요요 기술의 진수. 아. 점점 힘차고 과감해지는 손들. 누구든 한 번 보면. 버튼 누른 거예요? 긴장과 스릴이 넘치는 요요와 함께하는 여정. 아 무궁무진한 동작들. 한계를 묻는다면 모른다는 것이 그에 대해. 요요와 손가락만으로 펼치는 놀라운 기술의 향연은 계속된다.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멋있는 것은 꼭 한번 따라해봐야 즉석이 불륜한 담당기. 비싼 것도 깨요 깨. 저러다 얼굴에 맞는다. 맞아. 아기는. 촬영도 한참을 못. 조심하세요. 대학교 4학년인 민호 씨. 학교에서도 어딜 가든 늘 요요를 손에서 놓지 않는데. 걸으면서도 이 복잡한 기술이 자유자재. 밥 먹고 공부하고 뭐 그런 거 빼고는 거기다 손에서 쥐고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치고 이러지는 않아요? 많이 다치죠. 지금 여기 눈에도. 아 거기요? 여기 눈에도 얼마 전에 연습하다가. 다치신 거구나. 방심한 틈에 요요가 박아가지고 지금 몇 번을 꿰맸어요. 어머. 자칫 잘못했으면 눈을 다칠 뻔한 아찔한 사. 손에도 군데군데 상처들이 보이는데. 영광이 상처들이네요. 다친다는 거는 제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연습한다는 건데. 그 기술을 성공했을 때의 그 희열감.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의 그 성취감 같은 게. 그것 때문에 이제 몸을 좀 다치더라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긴 하죠. 새로운 기술이 완성됐을 때가 가장 뿌듯한 순간이라고. 집에 돌아간 민호 씨. 도움하십시오. 여 풍기坐. 여 풍기. 호주지. 그하 Pike는